이란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동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거짓이고 학살의 용의입니다. 이래도 우리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범죄 국가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범죄 국가입니당?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범죄 국가입니까? 안녕하세요. 브래티비 시청자 여러분. 생명소개의 강성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 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 맹맹이 소리 들리고 감기예요. 감기.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좀 편치 않을 수 있다.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 계속해서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주의 토라 포션 와에라라는 이 본문을 같이 살피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라 포션 레크레카. 그래서 세상 위로 가득한 이 바벨론을 떠나,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장소를 찾으셔야 됐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야 했다.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또 하나님 친히 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셨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을 뒤로하고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시기를 도전 드립니다. 이번 주 와에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부터 22장 24절까지 18, 19, 20, 21, 22. 이 다섯 장의 분량을 한 주 동안 우리가 같이 읽는 시간인 거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주제 단어 중요화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와에라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번 한 주의 본문을 읽어야 한다. 와에라 하면 그리고라는 뜻이고 예, 라, 아입니다. 예, 라, 아. 앞에 예는 미완료, 요드가 붙은 거고요. 뒤에 나타나는 이 단어 라아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겠죠. 이 단어는 미완료 수동태. 라아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하면 그가 보여졌다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보여지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주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연결시켜보면 세상 위로를 거부하고 하늘 위로를 바라는 사람, 바벨론을 떠나서 광야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보여주신다.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안주입니다.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 썩지 않을 영원한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주관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눈과 관련된 단어들에 주목해서 읽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드리면서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 은혜를 누리는구나. 여러분, 놀라운 인사이트를 경험하실 수 있겠다. 가장 먼저 여기 18장 2절에 한번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적혀있죠. 눈을 들어본 즉. 히브리어로 나사아인입니다. 나사아인. 눈을 들어본다. 위에서 본다. 눈을 들어본다는 개념이에요. 하늘의 시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토라에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토라 포지션 저하고 같이 읽을 때 이 나사에트 아인, 나사에트 로시 이 단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든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장세기 1장 베레시트에 나타나는 우리의 본래의 디자인, 우리의 시작, 우리의 첫 것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으로부터 본다는 개념. 그것에 주목한다는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아도 하늘의 시각으로 보느냐, 땅의 시각, 사람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세기 18장에 사람 셋이 지나가는 것을 눈을 들어 보는데, 하늘의 시각으로 보는데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 이거 뭔가 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여,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종이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영적 존재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여기 장세기 19장에 이 똑같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런데 저녁이 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와예라, 보여질 것이라 하는 겁니다. 겨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이라는 이 사람만 사람의 관점, 세상 관점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봤다고 장세기 19장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영적 존재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성적 도구로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존재들은 영적 존재들이다. 그 은혜가 이번 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들려서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병들고 못낫고 가난한 힘든 삶일 수 있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는 강하다, 그는 능하다, 그는 높다, 그는 위대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를 부자가 봤을 때는 거지로 보이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눈을 축복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봐예라. 그가 보여주실 것이다.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면,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하늘의 놀라운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나타나요. 지난 시간 로시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땅을 사람이 보기에는 야 애굽 같다,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소돔 땅의 죄악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기를 소돔은 음란한 도시구나. 동성애와 음란이 장골했던 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6장에 나타난 소돔의 특징은 풍족하다, 평안하다, 음식의 풍족함으로 채워진 도시다.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말합니다. 풍성함, 태평함으로 교만하여 무자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말하는 소돔의 죄악은 풍요 속의 자기사랑이었습니다. 풍요 속의 자기사랑. 소돔의 표면적인 죄는 동성애, 음란이었지만 그 내면의 깊은 죄는 풍요 속의 자기사랑이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야시아레 책을 이렇게 봤는데요. 야시아레 책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1년에 4번 정도 시띔골짜기라고 해서 이 자연 속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탬버린을 들고 남녀노소 춤을 추다가 그 축제가 절정에 닿으면 이웃의 아내, 처녀, 딸 상관없습니다. 아무하고나 성관계가 나타나는 축제가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입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침묵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대요. 그러니 첫 번째 특징이 음란이죠. 음란의 극에 달합니다. 동성애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시아레 책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나그네가 들어오면 물건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고 나눠가지고 법정에 가서 그 나그네가 신고를 하면 재판관이 소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무자비함이 법제화되어진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색 엘리에셀이 소돔 땅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돌로 꽝 내려 찍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피가 철철철철 납니다. 그때 그 소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네 머리에 나쁜 피를 내가 빼줬어. 그러니 돈 내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면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돌로 머리를 찌웠어요. 머리가 피에 철철철 나는데 야, 그 혈액순환 잘 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널 도와줬으니까 돈 내 한 거예요. 그게 소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재판장에 이 엘리에셀이 갔습니다. 재판장에게 막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에게 나 폭력당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그에게 보수를 내어주시오. 이것이 우리의 법이요. 우리의 관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무자비함이 법제화된 사회예요. 그게 소돔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야셀의 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머리에 피를 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했답니다. 엘리에셀이. 나도 당신 머리에 혈액순환 잘 되게 해줬으니 돈을 주시오. 하고 헤어졌다는 전설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음란과 동성애가 소돔의 죄인 것 같지만 그 가장 뿌리에는 사랑없음, 무자비함, 자기 사랑으로 채워진 도시라는 얘기예요. 지옥이죠. 지옥의 사랑이 있는데 자기 사랑이래요. 제가 이렇게 소돔의 특징을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땅이 소돔처럼 아마 닮아갈 겁니다. 그게 마태봉 10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덕이 쉬우리라. 예시록 11장 8절에도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영적인 상태가 소돔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란,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지극한 자기 사랑, 극심한 자기 사랑, 자비없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 디모데우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그래서 점점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풍요 속에 자기 사랑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땅은 풍요 속에 자기 사랑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음란과 동성애가 창궐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질병이 다 부자병입니다. 잘 먹어서 나타나는 병이 지금 이 시대의 성인병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영적인 병 역시도 풍요 속의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풍부함과 편리함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이 열리시길 축복해요. 세상 위로 뒤로하고 하늘 위로를 쫓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선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는 시선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시선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그렇게 열립니다. 사라의 시선은 그렇게 열립니다. 롯의 시선은 그렇게 열려요. 그런데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소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19장 1절에 보면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다. 롯은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저녁이 될 때까지 소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귀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롯에도 한계가 있죠. 자기만 본 거예요. 자기만. 자기 사위도 못 보고 딸도 못 보고 아내도 못 봅니다. 롯의 삶의 아쉬움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봤다는 거예요. 자기만 볼 수 있었다. 자기만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왜 이런 연약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 롯은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시를 보았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영이 상했기 때문에. 원으로 하면 고문당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익숙해졌다. 고통에 익숙해졌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여 그냥 그 믿음을 유지할 뿐 확장되고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했더라. 그게 롯의 믿음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늠하는 세상, 동성애하는 세상, 남자와 여자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세상,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폭력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만 구원을 누립니다. 시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나타나요. 문 밖의 무리를 대소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였더라. 소돔의 영적 시선이 어떻습니까? 대소 막론하고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문을 찾았다? 이 꺼지지 않는 성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여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대요. 세상 위로 생활의 풍류에 빠져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레크레카, 너는 가라, 너는 나가라 이 명령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눈이 열려 하늘의 것을 보는 주간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순종할 수 없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너 이제 이 땅에서 나와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풍류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여러분,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우리는 풍족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이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풍족함과 이 여유로움이 우리의 영 안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모든 시각들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치구장에 여기 로세 안에, 26절 보세요, 26절.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로세 안에 시선이 있죠. 이번 주는 눈이 열리는 주간인데 로세 안에 시선을 보십시오. 세상의 즐거움, 평안함, 안락함, 풍요로움, 그곳에 있는 문화, 그곳에 있는 음식, 그곳에 있는 화려함. 걸음은 똑같이 나오지만 그의 시선은 뒤를 향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에라, 그가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을 여셔서 나사아인, 나사에트아인, 눈을 들어보게 하시는 분. 여러분, 눈을 들어보셔야 하겠다. 그래야 삽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사에트아인, 눈을 들어볼 때의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의 시선으로 이 땅의 것을 분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익숙해지시지 않으면 소금 기둥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십시오. 그래야 살아갑니다. 장세기 20장에 보면 사라의 시선이 나와요.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여기 그랄 땅의 아비멜렉의 집에 넘겨지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을 때우시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축복했더니 그 태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1년의 일들을 통해서 사라의 눈이 뜨여집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사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사라는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 적 이렇게 돼 있죠. 시선이 기록된 본문을 집중해 보십시오. 사라가 본 적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희년서에서는 이스마엘 19살 이삭이 5살 때의 일이었다. 사라가 본 적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야샬의 책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놓고는 이삭을 세워놓고 이삭을 향해 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기겁했... 사라가 보는데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그냥 넘길 수 없죠.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사라가 이걸 딱 봤을 때 영적인 일이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요구합니다.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눈은 이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희년서 1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음악 연주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 요소, 감정적 요소가 영적 시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네요. 이 사라의 나세트아인, 하늘 시선을 통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딱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분리시켜야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훗날 이스마엘 자손과 에서 자손이 모여서 아랍 민족을 이루거든요. 아라브함의 섞이다라는 단어. 아랍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들이겠구나. 향후 있을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라의 시선이었습니다. 영적 시각을 가지는 게 이토록 중요하다. 이번 주는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영적 시각을 가지게 하시는 안주다. 창식이 21장 후반부에 나타나면 여종 하갈의 눈을 여시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죠? 광야 한가운데서 막 죽게 되었는데 이 아이의 부르시즘과 하갈의 부르시즘을 들으시고 이들의 눈도 여시는 하나님.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라. 고의 가도를 쓰거든요. 훗날 많은 이방 민족을 그가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시면 눈을 여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을 게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눈이 열릴 것이다. 심지어 여기 22절 21장 22절 후반부에 아비멜레카 그 군대 장관 비골의 시선 역시도 열리는 장면 나타나죠. 여기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본 거예요. 천국 시선을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다. 가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들이 옳은 시선을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한다면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는 흘러간다. 우리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나사에트하인 하늘 시각을 가지고 눈을 들어 사물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눈을 들어 선택하고 기준 삼는다면 이 은혜가 많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흘러갈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십시다. 하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 비행기 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작게 느껴지잖아요. 아파트의 크기, 자동차의 크기, 그렇죠? 10층짜리 건물의 소유권 땅의 시선으로 보면 10층짜리 건물이 있어, 빌딩이 있어 이거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런데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작아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커 보이는 시선이 바로 하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끝났어요. 끝났어요. 22장에 가보면 이 바예라의 절정의 사건이 나타나요. 바예라. 그가 보여주실 것이다. 창세 22장에는 모리아산의 이삭번제 사건 나타납니다. 모리아라는 이 산 이름 자체가 모라아, 미마모가 붙으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놓는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미드바르, 따바르라는 동사 앞에 미가 붙은 겁니다. 미마모 붙은 거예요. 모, 리아 하면 모라아입니다. 보여지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만 가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모리아, 내가 보여주는 산으로 가라. 22장 2절에 보세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들여라. 희년서와 야샤레 책을 참고해보면 이 모든 사건 뒤에 사탄의 정제와 고발이 있었다는 걸 알려줘요.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변했습니다. 아브라함 변했어요. 번제, 하목제 끊어졌습니다. 이삭이 그의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당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제하고 고발했습니다. 백세에 태어난 이 아들이, 이 이삭이 인간적인 위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 위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아라고 사단이 정제했다는 얘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22장 사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가 있어요. 눈을 들어 바라본지라 나사에트 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에트 아인 3일이라는 기간도 중요하죠. 3일 동안 기다린 겁니다. 보여지도록 하나님 모리아 하나님 이 땅에 가면 보여주신다 했는데 3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딱 어? 나사에트 아인 하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기다렸고 하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장소를 가만히 봤더니 하마콤이죠. 그 장소 가만히 봤더니 이 일은 장차 있을 메시아와 관련된 일이구나.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죽임당하시겠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구나. 그는 영원한 왕이시구나. 이 땅에 다시 오시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 즉시 와우 개소법으로 동사가 진행이 돼요. 그 즉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겠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보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갈 수 있어요. 이사기 7절에 보면 아버지, 불과 나무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8절에 대답하죠.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원어로 하면 이래라는 단어입니다. 이래. 이래. 이르아라는 단어. 여우와 이래 들어보셨죠? 이게 이르아면 준비되다라는 단어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우와 이래.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도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보여야 하죠. 안 보이는데 막 달려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봤기 때문에. 심지어 손에 칼을 잡고 아이를 잡으려고까지 합니다. 왜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칼로 죽입니까? 아브라함이 봤던 그 장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을 얻으시고 왕 되심을 그 영적인 사건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에게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애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 한 마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나사에트 아인 수장이 뿔에 걸려있는 걸 본 거예요.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신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다.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번제는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짐승 옷 가죽 옷 가죽이 뜯긴 그 짐승 이것과 추리국기에서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은 6월절 어린 양 이런 것들과 함께 여기 장세기 22장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모델 모델 모먼텀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오면 이 산에 오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다스리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리야 그 산 우리가 지금 가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보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산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는 은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는 속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십시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십시다. 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기를 이 시간에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주간이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하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나사이트 아인 눈을 들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선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판단하고 해석하시기를 축복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눈이 열렸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영의 눈으로 그리고 10년 후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후를 볼 수 있었습니다. 70년 후 1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마지막 때까지를 나사이트 아인 눈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땅에 살았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도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게시록 4장 1절에 나타난 그 사건 이후로부터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올라가서 봤더니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헛것이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그 작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눈도 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오. 주여 지혜와 게시의 영어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나사에트아인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지체들의 눈을 지금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릴 지여다 나사에트아인 하늘의 시선으로 이 땅이 보여질 지여다 이 썩을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쥐에 살지 아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하나님 노아의 때도 그렇고 이 소동과 고모라도 그렇고 멸망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 쾌락과 풍요에 빠져 살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이걸 교훈삼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구속사를 향한 주의 오심을 향한 눈이 열릴 지여다 유대인들의 눈이 열릴 지여다 이방교회의 눈이 열릴 지여다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눈이 열려 하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 주되게 하옵소서 이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또 댓글로 함께 응원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하예사라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